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윤리와 사상 여덟번째 시간이죠. 주희의 성리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하나 보고 오셨죠? 영상은 어떤 영상이었습니까? 좀 재밌는 영상이었죠. 제목에 나와 있듯이 이상과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내가 꿈꾸는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좀 멋있고 이럴 것 같은데 실제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에 그런 괴리를 많이 느낍니다. 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잘 안되죠. 그죠? 특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과목, 이 윤리이론, 특히 도덕에서는 이론 혹은 이상은 참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공자, 맹자, 순자 같은 이론들은 다 그럴싸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현실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걸까? 자 이번 시간 배울 이 성리학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런 내용이 주로 이르는 것 같습니다. 꼭 성리학뿐 아니고 이 서양의 플라톤, 칸트 같은 사람들도 전부 다 이런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을 달아다니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까? 현실을 쫓기보다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비록 이상이 쉽지 않지만 이상을 쫓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한번 주의 성리학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주의 성리학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유학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금 성리학이라는 것도 유학의 일종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유학과 성리학을 따로 보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보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다양한 학문들. 다양한 학문들 전부 다 유학입니다. 자 이쪽에다 설명하고.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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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크게 유학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얘는 유학 흐름은 아니죠. 얘는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투, 크리, 포, 파이브, 다섯 개의 순서를 가지고 있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중간에 몇 개 있어요. 있는데 무시하고. 먼저 선진 유학. 선진. 선진화되었네. 아니죠. 진나라보다 앞선 시기. 우리 진나라 보이죠. 진나라보다 앞선 시기라고 해서 앞설 선자. 선진 유학입니다. 그럼 뒤에 유학들은 후진 유학. 옛날에는 차가 후진하면 띠리리리리리리 이렇게 음악도 나오고 그랬죠. 요즘은 후진하면 뭔 소리 들립니까? 음악 안 나오죠. 그죠? 뭐 들립니까? 그냥 후방 카메라 뜨면서 가까이 다가가면 신호 뜨려죠. 센서 소리 들려죠. 그죠? 옛날에는 트럭 같은 거 돌 뒤로 후진하면 혹시 사람들, 주위 사람들 피하라고 음악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나오긴 나오네요. 그죠? 음악 나옵니다. 여러분 삶은 후진 없이 전진만 하길 바랍니다. 후진에 맞는 말은 솔직히 전진이죠. 선진 전진나라보다 앞선 시기 유학이죠. 춘추정국시대 등장했던 세사단과 공맹순이죠. 순자의 제자가 이사한비자였고 이사한비자가 진시황을 통하여 진나라를 만들고 천하를 통일하죠. 그래서 순자 다음이 진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진나라식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학이라는 것은 진나라의 통치방식과 크게 배척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유학의 경우는 민본, 덕치, 민본, 덕치 등을 강조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진시황이 추구했던 패도정치, 패권정치, 철권정치와는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유학을 아예 지구상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구상에서 유학을 지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의 지웠어요. 거의 지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후대학자들이 애 먹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유학만 없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학문 자체를 파괴했습니다. 기존에 남아있던 많은 경전들을 다 소식시켜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양심이 있었는지 원래 유학 많은 경전들을 딱 한 개씩 남겨가지고 자신의 궁궐에 있는 도서관에 숨겨놨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나라 고조, 한나라를 세운 한 고조가 진시황릉을 칠 때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책이 단 한 권도 안 남게 되었죠. 둘의 합작품으로 인해서 결국 유학은 굿바이다. 그런데 유학을 파괴하는 과정이 어떠했냐면 이걸 네 글자로 표현합니다. 분서갱유. 유학을 파괴할 때 어떻게 했냐면 책을 불태웠다. 책을 불태웠다. 책을 불태웠다. 책을 불태웠다. 책을 불태웠다. 책을 불태웠다. 갱유. 갱. 갱. 갱은 묻다. 생매장하다. 이런 뜻이네요. 생매장. 생매장했어요. 무엇을? 유 이게 뭡니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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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비입니다. 선비. 선비유자죠. 유학이라는 말 자체도 선비유자로 써서 선비의 학문입니다. 선비의 학문. 유학이라는 말 자체가 선비로 인해서 보면 알겠지만 유학 자체가 잠깐 얘기했었죠. 종자 얘기하면서 상고주의다. 상고주의 혹은 복고주의다. 복고주의. 기존에 고대부터 내려오던 경전들. 고대부터 이어졌던 경전들을 바탕으로 이걸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 유학입니다. 어찌보면 유학은 신흥학문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전통인거죠. 전통. 나머지 도가, 법가, 무가 이런 애들은 신진학문이었던거죠. 선비라는 말 자체보면 알겠지만 학자입니다. 다른 말로 학자들이니까 옛날에 그런 경전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했냐면 싹 다 불러 모아가지고 생매장을 해버렸습니다. 책도 없고 선비도 없어요. 유학은 끝장난거죠. 끝장난겁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진시황. 진 나라가 무너지고 한나라 등장하게 되는데 한나라 때 다시 국가를 바로 세우고 이전식의 왕권 정치가 아니고 좀 더 민심에 기반한 정치를 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민심에 기반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유학이 다시 필요했던거죠. 유학을 다시 쓰려고 하니까 책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민가에 숨겨져 있는 일부 소실이 남아있는 책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복원을 하게 되는거죠. 경화학 훈구학은 말 그대로 복원 유학입니다. 유안으로 복원하기는 가고 장원이죠.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지금 한나라 바탕에 바로담이 송나라가 아니거든요. 수나라도 있고 크게 보면 당나라도 있죠. 수당. 고구려시대 아닙니까? 고구려시대 두 배나 쳐들어온다 아닙니까? 수나라는 무찔렀지만 당나라는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뺏었죠. 아무튼 수당 시기 동안에도 꾸준히 이 작업은 이어지게 됩니다. 유학의 복원 작업인거죠. 그래서 경학,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훈구학은 경전을 해석하는 작업이죠. 경전도 제대로 온전하게 남아있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도 후대에 계속 이렇게 개성되었다면 별로 어려움 없이 책을 읽고 해석할 수 있었을건데 책도 겨우겨우 복원을 조금씩 했고 가르칠 사람이 없다보니까 후대 학자들은 이 책의 내용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해석을 스스로 해야 되었어요. 한문이라는 것 자체가 다의어입니다. 한자. 한자를 문자로 쓰면 한문이죠. 뜻이 수만갈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뜻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 해석을 하는 데서 고민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또 아까 얘기했던 경전복원. 경전도 실제 완벽한 복원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학 얘기하겠지만 대학이라는 책은 일부가 소실된 부분을 찾지 못해서 그냥 상상해서 써봅니다. 후대학자들이. 상상해서 써보면 내용이 서로 다르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나라부터 당나라에서 이걸 한당유학이라고 부르는 한나라 당나라 시기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의 유학인거죠. 이때는 약간 유학이 크게 큰 어떤 변신을 꿈꾸지 못하고 그냥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드디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게 되니까 새로운 유학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유학. 뉴 유학. 혹은 기존의 유학을 리메이크해서 리메이크 유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성리학은 주희가 만든 건 아닙니다. 주희는 오히려 맨 꼴찌에요. 어찌 보면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제 정호, 정의, 주렴계 같은 이런 다양한 인물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성리학을 꾸준히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업적들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모아서 정리를 한 사람이 주희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집대성. 모아서 크게 이루었다는 거죠. 이루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것들을 이런 정호, 정의, 주렴계 같은 이 사람들이 이론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의 단일화된 체계로서 묶은 게 바로 주희입니다. 그래서 주희의 성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주희를 주자라고 부르기다. 주자. 공자, 맹자, 순자 할 때도 자자 붙었는데 자라는 건 이름이 아닙니다. 본명이 아니고 선생님을 높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선생님. 아들 자자 쓰긴 하지만 이 안에는 학문의 대가 혹은 큰 스승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주희도 공맹순 못지않게 높다 해서 주자 이렇게 높이기도 하고 그래도 공맹순이 진짜 오래 지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잘 안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나라 다음 시기 명나라에 오게 되면 명나라 시기 때 오게 되면 이 성리학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배워도 머리가 찌끈찌끈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만든 유학이 된다. 쉬운 유학이 뭐냐면 양명학입니다. 그리고 청나라 시기로 하게 되면 또 중간에 하나 빠졌죠. 송나라와 명나라 시기에는 원나라가 있었죠. 원나라는 몽골 지배 시기이기 때문에 딱히 문화적 발전이 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청나라 시기 오게 되면 서양문물이 들어오게 돼요. 서양문물이 들어오면서 충격을 받게 되죠. 이렇게 대단한 것들이 되면서 우리도 한번 따라잡아 보자. 우리도 해보자 이래 가지고 서양과학처럼 우리도 실증적인 어떤 증거 위주의 유학을 해보자 해서 실증유학인 고증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증학은 솔직히 내용이 그렇게 우리 책에 잘 나와 있지 않고 딱히 그렇게 배울 부분이 없죠. 그래서 크게 본 다음에 이렇게 선진유학 선진유학 그 다음에 성리학 경학, 홍고학,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이죠. 하지만 이 중에서도 어느 순간 비중이 굉장히 큰 것은 성리학이죠. 성리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주의가 만든 성리학은 목표가 뭘까요? 어떤 이유로 만들었을까요? 먼저 유학을 체계화하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공자, 맹자, 또 이후 나타났던 수많은 유학의 작업들 쭉 이어져서 아까 주렴기까지 이어지는 이런 작업들의 내용들을 쫙 한번 정리해 가지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일체계화하고 또 하나 더불어서 유학도 조금 이렇게 뭐 전에는 되게 좋은 말 했죠. 예를 지켜라, 덕으로 정지한다 이것을 좀 심오하게 한번 끌어가 보자 그래서 주로 형이상학적인 내용들이 내용이 많습니다. 형이상학적인 내용들 형이상의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형이상의 내용이 뭐냐면 형이상의 이건 아니죠. 형이상의 형체 이상의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넘어의 것들 눈으로 보이는 것들 넘어의 어떤 초월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유행했던 종교인 도교나 불교의 사상을 일부 봐드려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우주론을 성략도 가지게 됩니다. 성략. 우주론. 우주론이란 말이죠. 이 우주는 도대체 무엇으로 해져 있을까? 우주의 본질 혹은 근원에 대한 고민인데 이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새로이 만들어냅니다.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또 하나 이전 시기부터 개투인장에 있던 하늘과 인간의 연결입니다. 하늘과 인간의 연결 기존에 맹자 같은 경우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것이 하늘로 부여받았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건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우주론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 바로 리 라는 리 라는 아주 쩌는 도덕의 본질 원리 이상을 제시함으로써 도덕적 구심점을 마련하고자 했다. 우리 앞에 이상과 현실 얘기했죠. 그죠. 자 현실이 영 아니다. 현실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을 그대로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그나마 뭘 추구해야 될까요? 이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현실이 바라봐야 될 이상은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될 건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뭐냐면 리 라는 요소죠. 리 라는 요소 그래서 주인을 리 라는 요소를 내세움으로써 우리가 현실에서 추구해야 될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의 성리학의 목표를 바탕으로 주의 성리학을 배워볼 건데 먼저 주의 성리학의 전체적 체계는 이렇습니다. 이게 세 가지죠. 우주론, 심성론, 수양론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주론이 신설된 파트입니다. 이게 기존에 없던 파트인데 새로 추가가 된 거죠. 그죠. 이게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심오하죠. 이게 형이상학적인 내용이죠. 형이상학적 그러니까 우리의 형체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성론이나 수양론은 원래 있던 겁니다. 특히 맹자이론이 주로 핵심이었죠. 맹자 같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착하다. 성선설적 관점이었죠. 그죠. 그 바탕으로 설명하는 거고 수양론은 그럼 어떻게 이런 본성을 잘 보존할 수 있을까 본성의 보존에 대한 역할을 얘기합니다. 보존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보존방법 그러면 이 주기에 있을 우주론은 우리가 부를 때 이기론입니다. 이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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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론이니까 네. 이름이 왜 이기론인지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심성론을 설명하고 있는게 심통성정론입니다. 심통성정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본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수양 방법을 설명한 것이 거경국리론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기론 심통성정론 거경국리론 이 세 가지가 주의 성리학의 핵심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알아봐야겠죠. 뭐부터? 이기론부터 알아봐야겠죠. 이기론은 왜 이론이냐. 아 참 성리학은 왜 성리학입니까?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죠. 우리 인간의 본성과 여기 말하는 리 이가 리입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이게 원래 두음법치라고 해서 리을 같은 이런 앞글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앞을 넘어오게 되면 두음 첫음으로 오게 되면 이 이렇게 바뀌죠. 북한 같은 게 그대로 씁니다만 이, 리 같은 뜻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이치로서의 리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성리학입니다. 그래서 인간 본성과 우주의 이치리 를 연구하는 학문 성리학이죠. 그래서 이 성리학의 핵심이 바로 리기론입니다. 리기론. 이 우주의 본질인 리와 그것을 담고 있는 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기에 대한 이론이니까 리기론이 되는 거죠. 자, 리 라는 개념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우주 만물의 근본 이치라고 말하십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입니다. 만물의 자연 법칙. 만물이 따라야 돼요. 만물이 이렇게 소생하고 소멸하고 하는 작용을 거치는 이 작용을 거치는 모든 사물의 법칙입니다. 모든 사물이 받는 그런 법칙이 되겠죠. 한데 한편으로는 동시에 인간이 지켜야 될 규범의 법칙이 되기도 하죠. 어떤 행위가 옳은 행위인가 결정하는 요소도 바로 리입니다. 이건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하는데 이건 크게 문제 될 수 있겠죠. 순자도 비판했지만 자연이 가지고 있는 자연 법칙 즉 만물이 소생하고 비가 내리고 해가 뜨는 이 법칙과 인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빵을 훔쳐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따지는 법칙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 둘은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과연 다르지 않은가? 같은가? 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오류가 있다고 봐서 자연주의적 오류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거는 동양에서는 거의 성립하지 않죠. 일단은 제껴두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의 특성은 아까 얘기했던 바로 형이상적 특징이 강합니다. 형이상. 반면에 기는 형이하적 특징이 강하죠. 리는 형이상의 것이고 기는 형이하의 것입니다. 형이상이면 형이고 형이상이면 동생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이 형은 바로 형체. 모양입니다. 모양. 형체.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들이죠. 그래서 형이상. 형체 이상. 형체보다 높이 있는 것. 즉 형체 너머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리입니다. 반면에 기는 형이하. 즉 형체로 드러난 것. 형체 이하의 것.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기입니다. 그래서 리의 경우에는 우주만물의 근본이치이자 자연 법칙이자 도덕법칙이자 도덕법칙이었습니다. 이 자체가 도덕법칙이니까 그 자체로 도덕적인 겁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선하고 순수하게 선하고 악이 없습니다. 악이 없는 거죠. 악이 없는 상태. 무악한 상태입니다. 리는 그 자체로 도덕법칙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체가 없다고 했죠. 형체 너머의 것이니까 형체가 없습니다. 무형입니다. 무형. 형체가 없고. 무위. 위라는 것은 우리가 작용입니다. 작용. 작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체도 없고 작용도 없으니까.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일까요? 안 드러나 보일까요? 절대 드러나 보이지가 않는 거죠.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거죠. 공기는 작용을 하죠. 공기는 기는 아니겠지만. 마치 공기인 것처럼. 우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만물을 지배하고 있는 근본적인 법칙이 되겠죠. 근본 법칙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또 하나 특징은 리일분수라고 써. 분명히 리라는 것은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 아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것은 모든 사물 모든 존재들에게 복사되어 있습니다. 복사. 분수. 제각각 분류되어 있다. 즉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나라는 존재와 너라는 존재 혹은 동물과 인간 전부 다가 똑같은 리의 작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둘 간에. 이. 자연법칙은. 같이 작용한. 상호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아까 봤듯이. 이. 실제 자연법칙은. 그 자체로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자연 법칙이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 앞에 나타난 현상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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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릇의 역할로서 형 이하의 것으로서 유형하고 유위하며 가선하고 가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유형유위, 형체도 있고 눈에 드러나 보이고 작용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도덕법칙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선할 수도 있고 가능할 가짜죠.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습니다. 선과 악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혼재되어 있는 상태가 기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책상 위에 물건을 떨어뜨렸다. 지우개를 떨어뜨렸다 칩시다. 지우개가 떨어졌다. 지우개가 떨어진 현상은 분명히 지우개라는 물질적인 특징이 있어야겠죠. 또 떨어지는 이런 작용도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물질과 작용 자체로 한번 보면 뭡니까? 이거는 누구 겁니까? 이거는 다 누구 거예요? 네, 기회 작용이죠. 기회 작용. 지우개가 떨어지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한데 근본적으로 모든 물질은 아래로 떨어진다는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은 그 자체로는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런 물질이라든가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즉, 이게 리입니다. 그죠, 리. 중력의 법칙이라는 리와 지우개라는 고무덩어리와 떨어지는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아, 이 세 개의 중력의 법칙이 작용해서 지우개가 떨어졌구나 라는 종합적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만약 지우개가 아니고 그것이 지우개가 아니고 컵이든 휴대폰이든 이것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즉, 기라는 것은 굉장히 가변적인 것이 되죠. 하지만 이 모든 컵, 휴대폰, 뭐든지 간에 이것들은 다 떨어지는 건 변함없습니다. 떨어지는 법칙은 같죠. 중력의 법칙은 다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중력의 법칙으로서 이 리는 불변하는 것이죠. 불변 혹은 보편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이다. 중요한 특징이죠. 그죠? 리 라는 것은 사물의 근본 위치이기 때문에 불변하면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든 간에 책상 위에서 밀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그 물체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다를 수가 있겠죠. 컵일 수도 있고 휴대폰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변적인 요소는 뭐에 의해서 나타납니까? 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는 가끔 질량이 굉장히 약해서 떨어지는 속도가 느린다거나 떨어지는 게 안될 수도 있겠죠. 중력의 법칙 하나에 있다 하더라도 그러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리와 기를 따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하면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중력의 법칙이 장용하는 것만 따로 볼 수는 없고 반드시 지우개가 떨어지는 필통이 떨어지는 물통이 떨어지는 어떤 기적인 형태로 드러났을 때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연현상은 리와 기의 결합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를 뭐라고 하냐 불상리 라고 해요. 불상리 아니 불자에다가 서로상자에다가 리자가 이별하다니 이별 떨어지다는 뜻이죠. 그래서 리와 기가 따로 떨어져서 별개로 존재하는 경우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무조건 리와 기는 같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재한다고 해서 리와 기가 화학적 작용을 일으켜서 리도 아닌 기도 아닌 위 이런 걸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늘 보면 그것은 다시 또 따져보면 리와 기가 엄연히 나누어져서 볼 수 있습니다. 리와 기를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보이는 현상은 둘은 떨어져 있지 않지만 잘 생각해보면 리는 무엇인지 기는 무엇인지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불상리, 불상차별하고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면 리는 우주 만물의 근본 위치로서 순서무학하고 무형무이하며 불변하고 보편적인 것이고 반면에 기는 재료작용 그릇으로서 가선과학하며 유형유의하며 가변적인 요소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 리론 바탕으로 설명해보면 내용이 좀 더 이해가 되죠. 리기론 얘기해보면 왜 인간은 다 같지 않은지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도 있고 좀 덜 착한 사람도 있고 덜 악한 사람도 있고 그냥 보통인 사람도 있고 왜 그런 걸까요? 왜 사람들은 천차만별인 걸까요? 근본적으로 인간이라는 특성의 기원이 되는 리는 같지만 그 인간이 가진 기적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같지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리는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본성은 다 갖고 있는데 리지하고 있는데 다만 그 붙는 기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만들어질 때 붙은 기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나뉘는 거죠. 그런데 기라는 건 다시 말하지만 가변적인 거예요. 비록 어떤 것을 태어났든지 간에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이고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주희가 말하는 수양론의 핵심인 거죠. 어떻게든 우리의 기질을 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리는 불변의 것이니까 바꿀 수 없는 거고 리는 그대로 가야 되고 리는 원래 순선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기라는 것을 좀 더 리에 가깝게 만들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착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좀 어려운 말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설명하는 걸 좀 더 구체화시키면 바로 심성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 먼저 맹자의 성선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맹자의 성선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선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화되어 그 말이 뭡니까? 당연히 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곧 리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바로 나오고 있어요. 먼저 심성, 침통성정설 내용이 뭐냐면 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심은 심은 성과 정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이 둘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성과 정이 합쳐지면 그게 뭡니까? 심이라는 거죠. 심은 성과 정을 아우르는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심신이 미약하다, 심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심신에서 심은 마음심자고 신은 몸심자죠. 그러니까 육체라는 것에 대비되는 말로써 뭡니까? 정신 그 자체를 말합니다. 정신 정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심 이렇게 성리학에서는 부르는 거죠. 우리의 정신, 심 그래서 이 정신 내에 보면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냐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도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본성이 있고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표현된 것이 감정이라는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본성인 성과 감정인 정이 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성과 정은 심에 포함되어 심에 의해서 통솔된다. 이것을 심통성정이라고 부릅니다. 통자가 통솔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통 첫째 본성 자체는 본성은 아까 맹자성선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맹자성선설 착하겠죠. 그래서 무형, 무의이며 근원입니다. 그 자체에서 졸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말로 성증리라고 해요.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의 이치다. 그만큼 도덕 법칙 그 자체다. 라고 해서 성증리.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래 본성은 다 착하고 완벽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서무학 악이 없죠. 그리고 성선화도 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맹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본성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의 정신을 이루고 있는 요소는. 본성뿐만 아니고 그러한 본성이 외부로 표출된 감정이 있다는 거죠. 유형, 유의 우리 눈에 늘어나보이는 것이고 작용이 있는 표출된 것이 바로 정입니다. 따라서 정은 리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리에다 기가 되어진 상태 일종의 통합적 결과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타내는 감정들 싫어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이런 감정에 해당되는 거죠. 감정의 원인은 당연히 무엇보다도 리겠죠. 그래서 감정이기 때문에 가선하기도 하고 가선하기도 하고 도덕적 감정일 수도 있고 비다덕적인 감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인간의 심성을 살펴보면 인간은 본성인 리와 우주의 리가 내재해 있는 공간인 성과 그러한 성이 기라는 작용을 받은 기라는 적용을 받은 정과 이러한 성과 정을 통합하고 있는 육체에 대비되는 정신 전체를 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서는 내용을 좀 길게 가져오고 있는데 심성로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에는 다시 또 본연지성과 기일지성이 있고 정에는 사단과 칠정 심에는 인심과 도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파트는 당연히 좋은 내용이긴 한데 나중에 우리가 조선섭리학 할 때 조선섭리학 할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대충 내용만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성에 있어서 순선한 본성을 본연지성이라고 부르고 가선과학한 성을 지기질지성 정에 있어서는 순선한 것이 4단이고 가선과학한 것이 실정이고 심에 있어서는 순선한 것은 인심 가선과학한 것은 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네요. 여러분들 이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가 자리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도심이죠. 죄송합니다. 도심과 인심입니다. 뒤집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순선한 도심과 가선과학한 인심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다음은 조선섭리학 할 때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럼 합니다. 자,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이 리와 기의 특징이었죠. 리라는 것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불변해도 괜찮은 게 이것 자체는 그 자체로 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선하기 때문에 악한지 저질리 없는 게 기가 문제죠. 기는 가선과학합니다. 즉, 가변적이죠. 가변적이다.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기질이 비록 기라는 것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노력한다면 여러분들도 다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좋은 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은 안 좋다고 해서 영혼이 안 좋은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노력이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기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기라면 우리 본성에 있는 불변의 진리인 리와 결합돼서 도덕적인 인격과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 수양론의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질을 기질을 바로 잡아서 기질을 좋게 만들어서 리와 합작해가지고 좋은 인성이 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죠. 그죠. 수양의 목표 그래서 수양의 목표는 존처리 존처리 리죠. 리 그냥 쉽게 얘기해서 리 리를 보존하고 인욕 사사한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 사사한 욕심 우려가진 사사한 욕심을 제거해야지만 수양이 충고할 수 있다. 어떻게 수양을 해야 될 것인가 수양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거경국리론입니다. 거경국리론은 크게 거경에 대한 내용과 국리대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경 경건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에 거한다 거쳐한다는 뜻이죠. 경에 거쳐한다 즉 머무른다는 뜻이니까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고 다음에 궁리 리에 나오죠. 리 즉 이치를 궁 궁구한다 탐구한다 뜻이면 탐구한다 이치를 탐구해서 뭐합니까? 치지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 궁리입니다. 치지 경물치지 그래서 궁리를 풀었으면 네 글자로 경물치지 경물치지 물 사물을 사물을 격 여기서 격이 또 궁구 탐구 탐구 탐구에서 치지 지식에 치 도달하다 치식 주자는 지와 행이 함께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와 행이 병 병 같이 함께 진 전진하듯이 전진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만 똑똑하고 행동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자문땐인 거죠. 배웠다면 충분히 실천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겠습니다. 그런 인간이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책에 경세로운 내용이 살짝 나와 있는데 기존 육아의 내용을 그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주기에 대한 내용 여러분 일별사항 배우면서 가장 어려운 파트를 지금 여러분들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나 평소 강의에 비해서 긴데 이렇게 스윙님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가르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천천히 한번 내용을 음메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과제는 여러분 앞에 했던 내용 종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덕의 이상 왜 같지 않을까요? 왜 도덕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이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현실은 같지 않을까요? 주위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적어 보기 바랍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